요리는 뭐 하실 거죠? 자, 얘기해 주세요. 조기회랑 아까 장어가 하나 있어요. 장어? 장어회. 조기 탕수육입니다. 어우 씨. 그럼 몇 마리? 예? 두 마리? 아니, 이제 회. 회 썰어. 이 정도? 우와. 조그만, 조그만 녀석. 조기 매운탕? 매운탕입니다. 조기하면 구이. 아, 정무구이. 조기구이입니다. 조기구이. 두 분이 호흡이 잘 맞으시네요. 조기구이. 이거 뭐야, 이거? 짬뽕 숨두부찌개가 있는데? 아, 우리 거기서 구 PD가 끓여주는 거? 배 위에서? 우와, 대박 사건. 승헌 씨 왜 자꾸 오세요?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황 선수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제가 아기 이유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다 이제 땅에 쏟아가지고. 굉장히 요리 잘하게 생기셨는데. 아름다운 야기들을 만들어가요. 외로움에. 오, 맛있다. 오, 진짜 맛있는데? 강철 부대 이미지랑 지금 여기 이미지랑 너무 달라요. 되게 수줍게 지금. 이렇게 뜨고 인터뷰해야 하는데. 맞네, 여기 물 좀 부어줄래? 네, 알겠습니다. 생수 과자다가? 네, 알겠습니다. 어서. 우리 충호 언니. 귀염둥이. 오늘 김비현 진짜 고생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압니다. 오늘 얼마나 고생했는지. 오늘 저희 팀장님 진짜 안 계셨으면 저희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떻게 해주셨나요, 오늘? 하나도 여기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냥. 아니, 아니요. 심지어 밥도 거의 먹여주실 정도로. 아니, 떠먹여줘야 먹더라고. 내일은 더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 잡아서. 마지막 한 한 시간 남짓 남겨놓고 제대로 감 잡았어요. 아, 죽이더라고. 낚시에 재미를 제대로 붙였습니다. 낚시에 빠질까 봐 지금 걱정입니다. 준현아. 네. 내일 한 번만 더 팀 짜서 해라. 슈퍼뱃지 한 번만 앙코에서 만들고 가자. 하하하하하하. 부탁하마. 너랑 나랑 그동안 얼마나 많고 고생했냐. 일단 톡 주세요, 형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령을 내려주세요, 형님. 조기 탕수용 조 탕. 이야, 맛있는 냄새 난다. 맛있는 냄새 나. 그치? 어우, 탕수용 완벽한데? 어, 됐습니다. 이야, 이거는. 조기 매운탕은 진짜 맛있어요, 형님. 이야, 비주얼이 틀리다, 야. 최고지, 최고. 어우, 예술이야. 짜진다니까. 좋으십니까. 나중에. 네. 그냥. 네! 그러지 말고 그냥. 예, 이렇게 해. 아, 부담스러워 죽겠어, 아주. 왜 그래. 예.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예. 소금 넣어. 소금 넣어. 네. 그래, 그렇게 해. 소금 넣어. 네. 그럼 내가 시켜야 내가 뭐가 되니? 네. 네. 이런 조기는 진짜 구경하기 힘들다. 조기는 회 잘 안 먹는 건데. 회 좋아한다고 해서 한다, 오늘은. 살이 푹 썩 돼서 모양이 안 나와요. 그리고 자르기도 어렵고. 진짜 회 안 하는데. 아, 이거 조기는 회 안 해, 잘. 특이하게 이제 여기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 채소에. 채소. 양파랑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요. 너는 내 맘 모르지 않죠. 널 보관 흑색이 감당할 것 같아. 너만 모르게 해줄 보는 얘기가 더 많아. 나의 목소리. 조기 몇 마리의 푸짐한 상이 벌어졌습니다. 박수. 박수. 와. 아. 박수.